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젝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의웨킹을 할 때 사용하는 웹 취약점 도구들을 파트별로 혹은 작은 도구들을 돌리면서 한번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웹 취약점 도구들에 대한 패킷 분석이나 웹로그 분석을 하는 이유들은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그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모의웨킹 때 사용할 그러한 패턴들을 골라내는 데도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킷 분석, 와이어샤크에 대한 활용법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익히시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갭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웹로그를 여러분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값으로 우리가 바디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웹로그에 남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웹 패킷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희생 서버 쪽에 대상이죠. 빅팀 쪽에 전달이 되는지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닙토라는 도구를 좀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자 닙토라는 도구는 이제부터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웹 취약점 도구인 것이고요. 무조건 이제 패턴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돌리면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이면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도 이렇게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보들만 가져오는 그런 도구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아쿠리틱스나 앱 스킨 같은 경우에도 닉토에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저 그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희생 서버에다가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닉토에 대해서 닉토를 한번 돌리게 됐거든요. 닉토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닉토는 웹 취약점 펄로 만든 웹 취약점 도구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콘솔 기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보다 GUI로 돌아갈 수 있는 몇 도구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패킷을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닉토라는 것은 저희가 플러그인 정보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또 내부적으로 플러그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선택을 해서 돌릴 수도 있고 디폴트로 돌리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다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버전 정보나 아니면은 어떤 일부 불필요한 파일들 그 다음에 인덱스 웹 취약점 있는 정도의 수준 뭐 그 정도까지만 뽑아낼 수가 있고요. 혹시나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패킷 분석을 하겠지만은 어떤 패스 트러블 같은 경우나 인크루이드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SK 인젝션도 일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입력과 검증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떤 중요한 서버 설정 미흡 정도에 뽑아낼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대상 서버 호스트 정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TP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돌려 볼 것이고요. 저는 미리 패킷을 캡쳐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패킷을 와이어샤크라는 도구를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이제부터 패킷들이 모아지겠죠. 그래서 어댑터는 ETH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잡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모르신 분들은 앞에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닉토라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돌아가면은 저희들은 이제 피킷 파일을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보들이 나오는 정보들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메타스포리트 버전 2 버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돌린 것이고요. 버전 2 대상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p 인포 정보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어떤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트들과 일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얘는 그렇게 패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제 바깥에 대해서 아파트 버전 정보들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인덱스 오브 취약점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AWS ZEP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버프 스위터 버프 스위터로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버프 스위터나 AWS ZEP으로 하면은 안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php 관련된 것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그 관련된 아이콘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설치된 기본 페이지를 가지고 얘가 어떤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불필요한 테스트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php 마이 어드밍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측정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동 스캔을 돌리고 난 뒤에 실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쪽 대상으로 이제 스캔을 돌린 것이고요. 금방 나왔던 이 php 마이 어드밍이라는 페이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체인지 로그라는 것이 불필요한 페이지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버전 정보가 좀 일부 노출이 되나 그런 건데 그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라는 것이 또 있는데 테스트 페이지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인덱스 서브 취약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서버 설정 미흡으로 비해서 버전 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캡처를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저장했던 패킷들을 한번 불러온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분석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제가 초록색 같은 경우는 HTTP 특히 암호화 통신이 되지 않는 HTTP 통신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태티스 이쪽에서 제일 먼저 제가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토컬 분석이죠. 프로토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로토컬이 현재 여기에 패킷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총체 총합적으로 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 99.9가 다 이쪽 TCP 쪽이고 그 아래 HTTP 관련된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베이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와이어샤크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죠. 그 라인베이스는 어떤 정보가 웹에 노출됐을 때 그 라인들 있잖아요. 데이터 정보들 나오는 리스펀스 값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고요. 일부 GIF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만 있어요. 지금 현재 패킷 정보를 보면 3개 뭐 이런 것들은 1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닉토를 보면은 다른 프로토컬에 대해서 뭐 FTP나 SMB나 텔렛이나 그런 다른 프로토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TCP 커넥션 정보를 커넥션을 하고요. 3개 핸드셋 체크를 하고 바로 헤드 정보를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GET을 요청해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을 요청한 것은 당연히 그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아까 우리가 여기 봤던 이 홈페이지가 이제 나오겠죠. GET를 요청하면요. 메인 페이지를 요청하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바로 이렇게 XML 파일들을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닉토가 조금 이게 버전 정보나 어떤 일부 노출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도구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조금 뭐가 없을 만한 애들을 찾고 디렉트로 검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파일 검사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쪽을 보더라도 대체 이게 있을 만한 걸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애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404나 파운드가 나옵니다. 페이지가 없는 거죠. 페이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렉트리 정보들을 그 딕셔너리 정보들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돼요. 그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태 코드들 우리가 스태투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스태투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HTTP, HTTP, 그 다음에 리스판스 코드를 가지고 200페이지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리스판스에 200페이지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가 대답을 한 거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얘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00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페이지가 나오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현재 200페이지에 나온 것은 메인 페이지 정보들이나 아니면 PHP 마이 어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면 이 패킷 카운트라고 있습니다. HTTP의 패크 카운트를 누르시면 HTTP의 정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404페이지, 40대죠. 404페이지, 그 다음에 404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 액체 리퀘스트가 8,341개면 그중에서 거의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보면 없는 페이지를 얘가 확인을 한 것이구만 나머지들은 뭐냐, 나머지들은 보면 일부 에러 오류 페이지도 있겠지만 서세스 페이지인데 거의 대부분 분석을 해보시면 메인 페이지 쪽에 접근했던 것들이나 일부 아까 우리가 인덱스 오브 취약점을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니토만이 이런 현상들이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료 도구든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웹 취약점 진단의 GUI들, AWSJ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404페이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웹 스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폴더하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그 패턴들을 그 변수값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게시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자기가 SQL 인젝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변수들을 찾으면은 그때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을 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이 인덱스 오브 취약점이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쭉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무작위 대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처음부터 무작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도구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0페이지 정보에서는 이 정도 분량밖에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TTP 쪽에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청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HTTP 리퀘스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계속 해석을 하고 있죠. 이거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근데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위치죠. 그 위치 정보에 이렇게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정말로 있지도 않을 만한 있지도 않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이제 카운터, 리퀘스트에 있는 정보들 카운터하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들을 이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한 2,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정보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 현재 보면요. 그리고 일부 정보들 이제 뭐 이런 정보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합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닉톤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들이라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 같이 cgibin이라는 디렉토리가 만약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일부 인덱스페나 관리자 페이지, 어드윈 페이지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 정보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그 패스트트러블 어떻게 보면 그 입력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트랙, 상위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냐 시스템 정보들이냐 아니면 소스코드나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앞에서 그런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하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구하고 달리 우리가 이제 AWSJP나 그런 도구하고 달리 이제 패턴 자체가 틀려요. 패턴 자체가 개수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비교를 하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도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여기서는 조금 그것들을 닉투에서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닉투에서 여러분들이 돌릴 때도 명확하게 그 주소 정보까지 하면은 그 주소 정보들을 검사를 하긴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하나씩 설정한 데는 좀 많이 힘들죠. 귀찮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보다는 여러분들이 버전 정보나 아니면 이렇게 인덱스 서브 취약적 일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자동 스캔들을 너무나 무리하게 돌리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 패턴들이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드민스테이터 갤러리 뷰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늦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별로 좋지는 않죠.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리시면은 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중간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있었네요. WP 컨피그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W 컨피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플러그인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플러그인들이 있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 취약점 분석을 할 때는 WP 스캔이라는 것이 제일 좋죠. 이 WP 스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패킷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패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FCK 에디터 같은 경우나 기타 어떤 솔루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테마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현재 템플릿이나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뒤에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것들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전에 이 자동 스킨 도구들이 어떤 패턴들을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희생 서버 쪽에 상대에서 그 빅팀이죠. 빅팀 쪽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웹 취약전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각각의 항목마다 어떤 패턴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